미션 헬보 ... 헬보 후eh 흐 흐 옿ров ... 냐 ... 라운드 4 ... 팜트 oczy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유수속보 살인사건 동청동 살인사건 용의자 용의자는 분홍색 코스 린고 어! 유수속보가 났습니다 살인사건 용의자 같습니다 그 용의자는 어딨냐면 아 예 그 용의자 지금 숲속에서 나타났다는 제보입니다 그 용의자는 아 그 용의자가 그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용의자는 바로 여깃당 제가 바로 아리스킹 타린거다 리벤지를 불러오는 아이스크림 코튼형이 일곱개 감사합니다 타이키님 감사합니다 외부 벗어 철권에 무슨 인성이여? 아 쓸데없는거요 매너있게 해봤자 누가 알아주나 끝나고 비만 안 모으는데 끝나고 비만 안 모으는데 이제는 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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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모르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상대방을 비하한적 없습니다 이건 내가 람랍 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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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랄랍 랄랍 다른사람일거같은데 이리 빨리걸리는거 봅니다 노네임 까다리나 아 무한매부다 히트 히브라우 마시지 히트 히트 힔라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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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힔라우 힔라우 이렌 라우 힋 힋 힋 빨리 의자당가자 의자당가서 아이스크림 찍으자 의자당가서 아이스크림 다 찔러보자 와야야야 아이씨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이씨이 Ми 인성공격! 어우 씨발 뺏어 존나 잘한다 오예 뺏어 어우 씨 깜짝이야 와아 간다 어휴 씨 깜짝이야 어휴 씨 깜짝이야 아 존나 어휴 씨 깜짝이야 이리와 있지 어디 도망가 이리와 한방에 있다 엘리스 한방에 있다 한방에 한방에 끝낸다 아아 K.O. 유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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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석상해 씨 한방만 때리면 되는데 아아 아아 안대 회장님 감사합니다 공격 창구로 안간다 오늘 갬블로 찍고 간다 아휴 아휴 와아 뭐야 아 근데 솔직히 청룡보다 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청룡을 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봤는데 여기가 여기에 오, 왔다, 밑에 왔다, 밑에 왔다, 밑에 왔다 피할 수가 없지! 그 제일... 어디서 길 몰라고 이끄야! 린은 안 이렇게 모는 겁니다 아... 아... 와... 이게 나오네 이거 자이언트! 그렇지! 그렇긴 개쁘 와... 패턴 하나도 안 들어간다 패턴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아... 하나하나 안 보인다 집중해야 되겠다 엔디피스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된다 그...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아아아아아아 안대 회장님 감사합니다 가타리나 가타리나 평화가 정말 무서워 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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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라운드 2, 싸이트 아, 이 타가 안 나오네 오, 아이야, 이 타가 나오는데 이기네 아하하, 남이 안 보고 있다 어, 상하다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 세 번이다 버슬버슬 빅 오, 깜짝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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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Morra K.O 하하하 빨리 돌아올 때 배고파 다음의 싸움 어? 네트워크 왜 끊겼냐? 야 이거 쥐갖고 많이 스벤즈 안 끊고 끊기면 안 된다 이거 일단 이기자. 아 네트워크 불이 꺼졌거든요 리벤즈 안 될 거 같아 일단 이기자 어우 왜 이타 안 나가니? 로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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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공격 나온다 또 인성공격 원코인은 안 된다 원코인은 안 된다 누군지 모르지만 좀 봐줘요 원코인은 안 된다 좀 봐주마 아 좀 봐주마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 라 호랑나비 흰나비 어서 날아 오너다 퐁 퐁 퐁 아 젠다 호랑나비 황나비 어 야 저거 시바 글리면 붕붕잽인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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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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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나이씨발 지금이다 까불 때 이기자 자 멀리서 또 까불겠지 멀리서 또 까불겠지 까불까불까불 스페셜 리벤즈 매치 으흠 스벤즈는 뜨겠지 아 스벤즈 한다 강든은 안 뜨겠지 오타인다 좋아 여기서 이기고 나가는거야 MBC는 스벤즈에서 강강강하다 안개키 올라간다 오 갠본을 찍는다 오늘 우린 포양을 아, 레몬 기라잇 아, 레몬 기라잇 레몬 기라잇 퐈퐈퐈퐈 하읍 그렇지, 갑자기 잘 보인다 앰미식 오늘 짱ribble번길 오, 다 죽을거 오 다 해84 아아 씨 야 봉갈이는 왜 질리니 바보야 아 Branch 핥ㅎ 크흐후 다가 nerd 아아아아아아 저 욕 자주 해요 욕이 입에 붙었고 욕쟁이야 어우 왜이리 잘하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아 또 바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짠짠 엔이씨 이렇게 계급이 떨어질 때도 있구나 너무 슬퍼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롤러코스터거든 올라갈거라 어 피자로 다 튀긴다 아 초밥으로 다 죽인다 MBC 초밥 다시 들고 왔다 미스터 초밥왕이다 잘하더라 미스터 초밥 컴퓨터가 거리 제거하고 업으로 키우냐 결국 강당이 뜨네 미스터 초밥 미스터 초밥 미스터 초밥 미스터 초밥 미스터 초밥 미스터 초밥 강단은 면한다 12시 다되갑니다 추천 한번씩 봐가지 강단은 안당할거라 아 줘야되네 근데 아씨 이기고 나왔으면 강단은 안 뜰텐데 오우 뭐야 오우 눈부셔 오우 귀여운 바니걸인데 일단 한번 던져보자 그렇지 상대방의 멘탈을 파괴 시키자 멘탈을 파괴 시키자 멘탈을 파괴 시키자 멘탈을 파괴 시키자 아이스크림 살인마 다 죽여버린다 다 죽인다 검은색 검은색 과연 안오면 초밥 한음도 죽어 이러면 오겠지 파괴 시키자 뭘 따가가 바닥으로 들어갔는데 KO 로아이님 안녕하세요 아이템 바꿔야지 잠시 채팅이 안보여요 강든 오 얘 강든 안든다 지방이 샅ы 이제 채팅이 다시 오는 날 예능철분이 오늘 왜 팔팔 털리고 올까 오늘 주신 것 같은데 오늘 게임 잘 된다 호박 붕괴 때리고 다리를 꺾어버려 아니면 던져버려 아니면 날려버려 날려버려 아니면 아.. 인성공격 우와 와 왠지 또 피할 것 같아 아 망했다 아 에이 에이 터바 던지다가 쳐맞아 그렇지 겨급이야 아 진짜 힘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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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안하다 부스 부스 와아 용 탁 으으으으 아 TV 로고 아 바꿔드릴게요 어 얘기하시지 몰랐네 저풍 타라면 저기 있는지 눈치도 못했을텐데 센스쟁이 야 풍선은 언제 던져냐 풍선 떨어져 인성공격 아이스크림 차림하다 오 괜찮이다 K.O. 라운드 4 싸움 야 초밥 초밥 왜 떨어져 라운드 4 와우 레이지 하츠를 안고 같았는데 아이 못 들게 왜 자연들! 자연들! 와 뭐야! 아이씨! 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심쌈! 아 나 동반을 찾아! 아이씨! 초밥 많이 실패했네! 천양인님 어서오세요! 아프리카 로고 바꿀게용! 아프리카 로고 아프리카 로고 아프리카 로고 아프리카 로고 아프리카 로고 아프리카 로고 자 12시 다 되갑니다. 추천 한번씩 박아주이소 아 청년 아 계급 존나 높네 오우 슛 오우 슬라이딩 오우 슬라이딩 오우 슬라이딩 아 이게 안되신다 오우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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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쳐 옥 오우 이중 про치 인성공격 오우 인테미 인성공격 조심해 맞고 온다 어머니 어서오세요 인테미 인성공격 인테미 인성공격 초밥을 받아라 초밥을 받아라 뭔가 하려고 했다 뭔가 하려고 했다 아 덜 받아라 인테미 인성공격 벌 받았다 맞춤크러 조개를 받아라 아까 못 했다 조개님 조개님 조시야 우리 파티하자 팔딱팔딱 참치기 깜짝이야 파티하자 우리 여러분 여기 밑에 그림자 하나 보여주세요 화면 바닥 봐봐요 바닥바닥 그림자 하나 있죠 풍선 어디로 날아가는거지 야 풍선 버그 풍선 내려온다 풍선 내려온다 풍선 버그 풍선 어디로 내려오는거냐 그림자만 딱바닥에 있는거 아니 이분은 430이네 420이 그 분인데 420이 그 분인데 2 1-2-FIGHT! 1-2-TO-FIGHT! 1-2-TO-FIGHT! 아 집중하자 집중 MBC 강당은 안당한다 내가 꼴창 그렇지 인성공격 MBC 인성공격 MBC 심성공격 5 2 yes Hi 방구 Laura Explorer 히가스 보라단은 420이예요 몽땡해 스피부는 430이예요 아 그냥 쓸걸 어 풍성 깜짝이야 오기모기 오우씨 이거 식탐이다 오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하 보고 달려온다 이봐라 달려온다 흑 아 아 크룽 썼는데 진짜 조용히 리벤지나 하자 아 크룽 썼는데 진짜 아 이렇게 또 한 명 올려줘야되나 cuál 하 흑 흑 ..흑 툠 흑 캄 회 흑 흑 얍 ń 크 샯챠묽 아 after 아 아깝다 그렇지 빡 한번 외쳐볼까요 에이킁명 클라쥬님 어서오세요 무너지면 안된다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무너질 곳이 없다 무너질 곳이 없다 무너질 곳이 없다 퍼펙트 라운드 3 파이트 아 제가 원래 좀 귀엽게 생겼어요 무너질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어이패 공단은 안당한다 스벤지 살리자 아 리벤지 안했으면 좋겠다 아아 스벤지 살려야되는데 하아 이거 또 탈킨이 있어 제가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질렀나요 아 내가 생각하여도 역겹다 죄송합니다 탈킨이 119개 감사합니다 라운드 1 라운드 1 라운드 1 플라스 된 119 아 속에 열불납이가 그 생각으로 또 탈킨이 또 탈킨이 또 탈킨이 또 탈킨이 누가 낭만정이 50대라노 미싱이네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지? 로우 타잇 잽 잽 오우 잽이 왜 안들어가 아 망했다 라운드 3 파이트 40대 아닙니다 그렇지 따허 따허가 세고 뿅 케이오 라운드 4 파이트 오우 오우 야 담천을 피했어 내가 콜짝란니 내가 콜짝란니 인성공격 아이씨 뭐야 이거 아아 망했다 라운드 4 라운드 4 케이오 에어 오우 예 오늘은 1시 까지겠죠 오늘은 1시 까지 겠죠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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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안에서 온라인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고 겁나 웃기던데 자동으로 온라인 갔더니 라우터가 다르니까 캠브 간다 토킹 와 뭐야 이거 아니까 이거 이거 롤롤롤롤롤롤 왜 안 맞지 내가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으아아아 아 이 땅이 거기서 있어 으아아아 당하고 말았다 내가 좀 개업 짐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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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 아 웰코 카운트 났다 아트에 장기 다 쐈다 아 아 그룹 최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 꽝! 외쳐라 헛구여! 끝났겠지? 다들 리듬이 못오세요 오히려 재수 아 척척이 아 줄어 탈 일단 빨리 죽자 스벤지로 탈리자 에라 지금 내가 이거 렉에 걸렸어 960인가? 참고하도록 자 데이스는 무슨 갬부 올라간다 아 1024로 했다 아 1024로 다시 했구나 하진오 컴퓨터 상대관은 좋은가? 렉에 걸린다고 아 다시 호타킥이 너무 그렇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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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닉네임 바꿨어요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부터 새벽에 닉네임 방송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신규 최고서버 와우 K.O round 3 fight ㅆㅂ ㅈㅂ 아아 아아 왜 안 나가냐아 불쌍하게 아아 속상해 ㅅ 내년은 무슨 년이긴 병신년 제 2년 ㅅㅂ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도 저랑 함께 하시죠 여러분 A는 없잖아요 철꽁 기계 앞에서 새해를 맞이해야되요 MBC의 새해 소망은 바로 데스티비제이다 발을 하아 주이소 아아 베르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박아주세요 추천 안하신 분 빨빨리 초점 박아주세요 와.. 코멘트가 짝짝짝짝짝짝짝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와.. 아이스크림 봐라 또 빽있네 아이스크림 봐라 아아 이치말라 어디서 아이스크림 찌르라고 뿌용 뿌용 이뿌용 간다 인성공격 야 먼저 찔러라 아아 개.. 개폭감하는거 같아 하하 극장봐라 와..C 하하 라운드 2 파이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는 필수지 렉은 필수지 렉은 필수지 렉은 필수지 3라운드 싸움 1라운드 1라운드 4, FIGHT! 눈치깐다 안달린다 눈치깐다 예능의 내가 지단이 야 점프터창 멋진데 아 당황하고 말았네 오늘 딱 40분 남았다 갬부까지만 찍다 진짜 갬부까지만 안티 회장님 감사합니다 등에는 초밥 손에는 꽁치 다 던져버린거야 초밥 던지고 꽁치 던지고 아 나의 원수 진짜 메뚜기니 맞다 진짜 메뚜기니 죽여야 돼 초밥으로 죽인다 다 던져버린다 빨리 올라가야죠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물이 안 좋네 오 세비어 여기 여기 아 여기 물이 안 좋다 주황단 빨리 빨간단 올라가야 된다 여긴 물이 안 좋네 조원은 벵기에서 워리어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내가 디스 갔으면 벵기에서 만날 뻔했네 아까 콩크로 강단까지 썼는데 하니마 중요한 건 MBC의 세비어로 갬부로 마감듣는다 지금이다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랑 가자 오빠랑 가자 오빠랑 가자 홍콩 보내줄게 오빠랑 가자 간다 간다 바다다 간다 이거 걸려야 돼 오 자이언트 뭐하고 이거 말이야 정 dua 그려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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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내가 이기처럼 마ún 어디 그리고 마은 지금 안 나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제일 싫었다 나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제일 싫었다 1기가 제일 싫었다 1기가 제일 싫었다 난 국민학교때 1기를 썼지 오늘 아침밥을 먹었다 그리고 놀았다 점심시간에도 점심밥을 먹었다 점심에는 친구들 가만히 점심에 놀았다 저녁에 부모님이 와서 잠을 잤다 1기가 제일 싫었다 이 정도 애들이 1기투가? 10전에서 빠 AWS 10전에서 빠졌다 5기팀 안대해장이 감사합니다 사운드심 지금 찍을... 지금 찍을 겁니다 착초비 4 4 4 4 4 5 2 1 2 1 2 2 2 2 2 2 1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흡 오 다행이다 오예 시간 끌기 성공 차분하게 와 이거 오예 재수 저게 방황하는 틈을 노리는거야 아씨 질렀어야 된다 오예 모여기 오오 한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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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